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먹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! 이번에는 또 실수였다고? 만약 내가 기회를 준다면 지난 실수 많이 할 수 있겠어? 지금 상황에서 이건 좀 많이 위험해 보여서 그래요. 나는? 가짜 변호사. 언제 어디서 네가 사소한 실수를 찾을던 그 순간 난. 저한테 진짜 제대로 된 기회 주신 거 맞습니까? 날 못 믿겠으면 여기 뭐하러 버텨 있어? 잊지마. 판을 고르는 것도 그 판의 룰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다 너라는 거. 슈츠.